징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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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징그벨 안녕하세요 징그벨 런 비밀리에 준비했던 크리스마스 기념 마켓 영상도 들고 온 겁니다. 임신에 대한 이야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피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볼일을 보는데 안녕하세요 꽁찌입니다. 오랜만에 얼마만에 하는 겟레디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화장도 하고 수다도 좀 떨고 비밀리에 준비했던 크리스마스 기념 마켓 영상도 들고 온 겁니다. 컨셉션한 파리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도로 지우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마켓이 지우는 제품이거든요. 이 정도면 힌트가 됐을라나? 이제는 그런 얘기가 종종 많이 많이 올라올 예정이에요. 임신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검색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털어놓는 얘기만큼 또 궁금하고 재밌는 게 없잖아요. 저도 앞으로 이제 제 라이프 스타일을 항상 닿는 채널이다 보니까 원래는 건강해지는 영상들을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또 방향을 살짝 꺾어서 임신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과 저의 후기 리뷰들, 브이로그들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패드예요. 패드 야다 선인장 토너 패드라고 얘도 뒤에 나오겠지만 꽁지 마켓에 함께 나오는 친구입니다. 제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짜 조금 더 뭔가 성분들에 살짝 더 예민해졌달까? 사람들도 조심해서 쓰라고 하고 뭐 아무리 요새 뭐 잘 나왔다지만 임산부들도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브랜드 아니 근데 여기가 딱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브랜드의 그 제품 있죠? 그 제품의 그 브랜드 여기 있는 선인장 토너 패드도 올 비건의 착한 성분 pH도 5.5로 약산성 토너고요. 순수한 100% 면 패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씻고 나와가지고 패드 이렇게 한 두 장 두껍게 조금 올려놔서 피부의 열을 조금 진정시키고 있고요. 아 그 전에 루이보스 티 좀 한 잔 마시자. 아 맛있는 것마저 신경을 쓰게 됐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루이보스가 양수를 좀 맑게 해준대요. 아니 제가요 지금 찍는 시점은 사실 8주차가 됐어요. 대박이죠? 임신한 사실을 안 게 5주차였는데 그린티, 녹차 지금 벌써 8주 1일차가 됐거든요. 내일이면은 또다시 초음파도 보러 가는 날인데 눈 깜짝하니까 시간이 호딱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 진짜 브이로그에서도 다루긴 할 거지만 그건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제가 영상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클립들만 모아져 있어가지고 자막화 처리를 할 거거든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게 아닐까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진짜로 제가 임신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보통 생리할 때 되면은 좀 커지고 아프고 땡땡하게 되잖아요. 좀 잠깐 아프고 말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가슴이. 좀 오랜 기간 동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고 일정을 봤는데 생리하는 기간이 이미 일주일이 지나 있어. 리얼라엘 데일리 레스토라이션 크림 가슴이 계속 아파가지고 제가 쿠팡에다가 새벽 배송으로 주문을 했죠. 임신 테스트기를 3개가 들은 1개짜리 그걸 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꿈을 꿨는데 제가 임신 테스트기를 2만 원 한 박스를 산 거예요. 한 4, 50개가 들어있어요. 막 산처럼 쌓아가지고 임신 테스트기 이거 플라스틱처럼 생겼잖아요. 잘그락 잘그락. 거기를 제가 막 풍성 수영하듯이 뛰어들어서 막 이루 파헤치면서 막 테스트를 하는 꿈을 꿨어요. 오줌도 50번씩 싸면서 그런 꿈을 꿨거든요. 테스트기로 테스트한 걸 태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는 상태로 꿈에서 깼는데 다음날 해봤더니 너무 명확하게 앞에가 그렇게 임신 줄이 엄청 크게 뜬 거예요. 너무 놀라서 보통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임신을 항알되면은 막 유명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벤트로 막 선물 상자 까꿍 열어봐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어이구 축하해 이런 거 담고 막 이러던데 저는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오빠한테도 바로 문자 때리고 어떡해? 이러면서 테스트기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나 보는 언니라고 있거든요. 뷰티크래이터 언니. 이거 테스트기 딱 보여줬더니 병원 가봐라. 왜냐면은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임신이 됐는지 아니면 되게 애매한데 절박 유산이라고 애매하게 붙어있는 임신 상태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옷 입고서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게 그 영상이었던 거죠. 초음파 뭐 5주 이틀째네요. 이러면서 검은 게 그 조그만 거 사진 찍으세요. 이랬던 게 그날이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하필이면 11월 5일 날에 이미 한 번 그 산부인과를 들려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음파도 다 확인해보고 본여 그런 게 안 보였었거든요. 왜 그런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양수가 덜 차면 애기집이 안 보인대요. 진짜 엄청난 타이밍에 내가 갔다 왔구나. 그래서 그때 질념도 같이 있어가지고 약도 처방받았었고 클라이밍도 엄청 다이나믹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극초기 상태에는 또 그렇게 바로 세포한테 뭔가 영향이 가거나 하지는 않아서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되게 놀랬었던 하루였죠. 얘기하느라고 진짜 아무것도 안 발랐네.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엄청나게 촉촉해졌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많은 분들 가족들이랑 다 얘기를 해가지고 시댁에서도 막 골프장 돌아오는 길에 지혜야 아이고 고맙다 막 이러고 최고의 선물을 막 주는구나 아이고 고맙다 막 이러고 아이고 거울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파운데이션이 드디어 도착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써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캣본디에서 틱톡에서 한번 대란이 났었던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이게 한번만 스쳐도 커버가 너무너무 잘 돼갖고 과연 제가 그 정도의 급인가 궁금해가지고 또 사봤는데 오늘 한번 테스트해보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와 되게 크리미하네 대박이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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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와 헉 분장 메이크업 해야지겠네. 우와 나 오늘 여드름 미쳤던 거 오늘 이걸로 끝났다. 야 여드름이 더 나는 거 아니겠지? 이런 거 쓴다고? 임인사실을 안 당일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굉장히 놀라운 고난이 하나 찾아왔어요. 임인사실을 알고 난 바로 다음 날부터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피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볼일을 보는데 그래서 어?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 나 똥꼬에 피 나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닦아봐야 똥꼬에는 피가 안 묻어나. 뭐지? 이러고 이제 밑에 질족 쓱 닦았는데 새빨갛게 피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닦아도 닦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오빠한테도 얘기하고 병원 뭐 검색도 해보고 집 앞에 초음파 봤던 산부인까지 전화도 해봤는데 어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이러면서 근데 지금 초기라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일단 웬만하면 누워계시고 내일까지 그러면 병원 한번 오세요. 한번 초음파 한번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잠깐 앉아있으면 또 뭐가 나오는 게 느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도 그렇게 나와서 집 앞에 병원으로 일단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초음파를 봤는데 애기 집도 그대로 있고 사이즈도 조금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피 때문인지 사이즈가 커진 건지 사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대요. 병원에서 왜냐면 아직 심장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심장 소리도 안 들리는데 거기다가 대고 유산을 막아주는 주사 유산 방지 주사라고 하거든요. 그걸 맞았을 때 더 성장이 안 되는 세포였는데 그런 주사를 맞으면 안에서 죽은 세포가 그냥 그대로 계속 붙어있게 되는 계류 유산이 되는 거래요. 애기가 잘 크는 건지를 일단 보고 나서 그런 처치를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웬만하면 누워지내라 피가 멈출 때까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별 수 있나요? 방법이 없다는데 그래서 승호 씨랑 저희 엄마가 신림에서부터 맨날 맨날 와가지고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수발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강제로 갑자기 침대 지옥행이 피가 나나 안 나나 그것만 계속 확인해가면서 승호 씨도 엄청 수발 다 들어줬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막 생방송 할 거 있으면 생방송 하고 오고 이랬거든요. 진짜 피로할 때만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웬만해서는 다 누워서 지냈는데 다행히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피가 완전 빨간색에서 찌끔 핑크색 연한 핑크색으로 변하다가 새끼손톱만큼 나오다가 그러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열흘 뒤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러 오면 그때는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누워 지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두 번째 초음파를 받으러 가기 이틀 전쯤부터 그렇게 멈추기 시작했어요. 피가 너무 다행이었지. 집 근처에 좀 큰 병원으로 옮겨서 두 번째 초음파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심장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 쿵떡쿵떡 엄청 크게 대박 놀래면서 감격스러우면서 사실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심장소리도 들리고 듣고 왔고 아기도 완전 코딱지만하게 4mm짜리로 보이고 여기 4mm래요. 4mm. 0.4cm인 거지. 그래서 피가 고여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보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없대요. 다음에 오시면 뭐 이렇게 뭐가 뭐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남편은 들어와서 같이 초음파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허락을 받아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차에서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찍어. 아니 심장소리를 듣는데 이상하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차에서 다시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거죠. 다행히 지금은 피도 안 나고 그 시점부터 점점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더니 지금은 입덧의 시기에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토까지는 안 가는 좀 남들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경미한 입덧인 것 같기는 해요. 진짜 토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진짜 까딱하면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참아지더라고요. 캣본디 파운데이션 완전 마음에 드네요. 미쳤는데?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게 너무 오랜만인지라 정도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차탐에 멀미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장 강하게 멀미를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가 아주 명치 쪽이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들어요. 사이렌 울리는 것처럼 안 하죠. 되게 메스껍고 돌겠고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한 1분 정도 지나면 그 감각이 엄청 강하게 살아나고요. 밥을 먹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도 울렁울렁울렁 밥을 먹겠다고 쉬고 딱 앉아요. 음식을 봐요. 근데 울렁울렁울렁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강한 느낌이 와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어떻게든 한 입을 넣어서 씹어서 삼키면 그리고 내려간다? 와... 근데 그게 과정이 너무 힘든 거지. 이게 처음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해서 고기 파티가 한동안 열렸었어요. 쭉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면서 주변에서 막 채끝살, 등심, 안심 막 엄청 선물을 받았어요. 가면 갈수록 보기만 해도 토악질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냄새도 맞자마자 너무 역하고 고기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고기를 구워 먹지도 않고 재료 속에 있으면 먹지도 못하고 스팸도 못 먹어요. 제일 속상했어요. 스팸을 못 먹는다는 사실. 김치국이나 김치찌개, 콩나물국, 얼큰한 이런 약간 시원하고 맑은 국물들이 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육덧의 종류도 알아보니까 다 달라요. 멀미하는 느낌과 구역질이 나는 느낌이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이래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때문에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덧이라고 계속 먹어야 된대요. 안 먹으면 울렁거려서 계속 입에 뭘 넣어야 되는 먹덧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토만 계속하는 토덧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침이 미친듯이 계속 나는 침덧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세상에 제가 발을 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깔 강하게 들어가는 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주는 정말 입덧 때문에 죽어있었어요. 거의 죽어있었어요. 그리고 잠이 정말 많이 늘어요. 정말 원래 임신하고 나면 잠이 진짜 많이 흔대요. 초기에 이러다 사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잠이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블링블링 토잉클 토잉클 해주고 있어요. 깜짝이 쓴다가 항상 쓰는 약간 코러스마스 요정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떻게 보이는지 사실 카메라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오랜만에 약간 올려서 그래야지. 메이크업이 점차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럭힐 래쉬라고 A자 형식으로 이렇게 좁아진 형태의 래쉬를 한번 붙여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안정기가 되면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여 지금 그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지만 태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다 태명 뭐라 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정했는데 내년이 호랑이띠래요. 그것도 검은 호랑이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 때쯤 낳는 분들이 모두 다 비슷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아기 호랑이 아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태명을 말해볼 일이 별로 없어요. 아직 뭐 큰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닐 텐데 나 부끄럽달까? 되게 되게 어색한 하나하나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으로 오른쪽보다 왼쪽을 훨씬 더 잘 붙이고 있어. 여러분 약간 약하게 계속 숨이 찬다? 요새 계속 이렇게 지내요. 이것도 뭔가 입덧 중에 하나 한 건지 임신하면 이렇게 되는 건지 약간 숨이 차.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메이크업 끝!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 뒤에 이렇게 마켓 소개를 하기 위해서 또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잔뜩 초록초록하고 약간 조명도 달아보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제가 몰래 준비를 했었던 마켓 샤납 더 있어요. 꾸준히 제 영상에 등장을 했었던 클렌징 밤!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야다입니다. 근데 이번 마켓은 크리스마스를 기념으로 해서 기부도 같이 갑니다. 여기가 월드비전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살림 복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 꽁무니들과 저도 같이 동참을 하는 차원으로 이번 마켓의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그 일부를 월드비전에 함께 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좋은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저번에 스타터 키트를 선착순 30분께 또 드리는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또 클렌징 밤 정품을 이번에 마켓으로 준비를 해왔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선인장 토너 패드까지 같이 해서 세트로도 구매하실 수 있고 단품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정제수 대신에 진짜 선인장 물을 썼어요. 약산성이라서 피부 밸런스에도 굉장히 잘 맞고 EWG 그린 등급에다가 올 비건으로 만든 또 제품 수면 100%의 패드라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각질 정돈도 같이 되고요. 노폐물도 이렇게 같이 닦아낼 수가 있어서 나가지 않더라도 세수는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귀찮으면 이걸로 그냥 싹싹싹 씻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런 패드를 팩처럼 쓰는 걸 좋아해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써도 되고 자기 전에 충분히 쓰고 또 자면 물결 건조한데 촉촉함을 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 그린티 퓨어 클렌징 밤 2 버전 2로 나온 건데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된 거고 용량도 100ml짜리로 굉장히 큽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요새 잘 못하다 보니까 연하게 해도 이걸로 지우면 엄청 쉽고 빠르게 지울 수가 있으니까 얘가 세 가지로 변신을 하는 변신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셔버 타입 떠서 문지르면 오일 타입으로 바뀌고 물이 닿으면 밀크 타입으로 바뀌는 3단 트랜스포밍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 브랜드가 제가 계속 좋다라고 느끼는 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올비건이에요. 클렌징 밤 셔버 타입으로 나온 것 중에 올비건은 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1년에 게리퓨티 클렌징 보습도 부분에서 1등을 했었대요. 기능성도 아주 탁월하다. 여기 전성분 첫 번째를 보면 에코서트 올리브 오일 유기농 올리브 오일이 그냥 뭉탱이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이 녹차 가루를 넣었어요. 세정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피부에도 자극이 별로 없고 잘 지워지고 이게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 비건 인증을 또 받은 제품이에요. 뭔가 말만 클린뷰티 클린뷰티 뭐 리사이클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되살리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월드비전이랑 그렇게 협약도 맺어서 기부도 계속해서 하는 중이고 가격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15일부터 17일 단 3일만 진행을 합니다. 가격 할인이 아주 파격적이고 무료배송에 사은품까지 낭낭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거의 역마진이 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야다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줬어요. 얼마가 되는 것이냐. 얘가 지금 정가가 24,800원입니다. 근데 40% 할인이 돼서 14,880원. 이것도 하나가 22,000원인데 얘도 40% 할인을 때려서 13,200원. 다 만 원대죠. 여기가 올 비건의 좋은 성분들로만 꽉꽉 채우려고 해서 단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했다는 건 완전 이 악물었다는 거거든요. 단품 단품 40%지만 요렇게 요렇게 두 개 세트로 하나 구매하시면 50% 할인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4만 6,800원인데 50% 할인을 해서 2만 3,400원. 모두 무료배송이고요. 매일매일 사은품이 달라집니다. 선착순 50명인데요. 이번에 하나번호 언니랑도 같이 하는 거라서 굉장히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에 들려면 진짜 당일당일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 포함해서 지금 하나번호 언니도 토너랑 크림을 마켓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또 구매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임신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 뿐만이 아니고 제가 5만 가지를 다 입덧 리뷰, 피나는 거 리뷰 재미있게 보실 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제가 겪는 인생에서 몇 번 없는 신비한 경험들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저리 주저리 떠들 것 같습니다. 정으로라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즐거운 재미사세요. 메리 크리스마스!